첫째는 다옵니다. 원래 마케팅에서는 나음보다 다름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요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다름보다는 다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초연결성으로 정보가 많아지고 위대한 제품이 일상적으로 쏟아지는 오늘날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커뮤니티이다. 연결성 시대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간, 참여, 지속적인 이야깃거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한 명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고객인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립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에서는 3명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는 15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디는 이를 최소 유효 고객이라고 정의했다. 초연결성 시대에 세상을 움직인 데는 3명과 15명도 많다. 한 명의 감동한 고객이면 충분하다. 감동한 한 명의 이야기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호기심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음의 세상에서 다름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창록입니다. 네, 저희가 저자분에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알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 글귀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음, 연결 그리고 한 명이기도 하고요. 또 물론 오늘날 초연결성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채널 고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또 중간에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떠나시더라도 이 책의 어떤 키워드는, 주제는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뽑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왠지 모르게 말씀하시는 게 공직에 계시던 분 같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마케팅 전문가한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마케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갤럭시 마케팅을 제가 책임졌고 나름대로는 제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경제진흥원장으로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저희 중소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판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삼성전자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삼성전자처럼 사람이 많고 돈이 있고 삼성전자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제가 이렇게 빈티지 안경테를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안경테를 창업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빈티지 안경테 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음이 있었던 거고 또 그 다음에 기반해서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몇 년 지나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얘가 한 명 한 명을 감동시키면서 이 친구가 프레임 몬터나를 처음 론칭하는 날 그날 온라인에서만 론칭을 했는데 매출이 한 3억 정도 올랐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처럼 어떤 자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음 연결 한 명만 감동시킬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저의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뭔가 희망이 보이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모두가 걸려드는 게 판매와 마케팅 이 부분에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키워드 중심으로 원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한 명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썼던 책 제목은 다음 연결 그리고 한 명인데 약간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따라오라고 그래서 다음 한 명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들 즉 왜 시대가 다음 연결 그리고 한 명이 왜 중요해졌느냐 그 밑바탕에는 초연결성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초연결성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2020년에 대해서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 같은 사람은 전 세계 1조개의 IoT 센서가 깔려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1조개의 IoT 센서가 깔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반도체 집이 필요해서 요즘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과연 기계들만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에 단톡방 열려 있죠. 밴드 열려 있죠. 페이스북 들어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 하고 계시죠.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기계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과 기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연결성이 중첩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Always Connected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성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초연결성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바뀐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기업들의 내지는 또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의 어떤 소통의 키워드가 바로 다음 연결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음입니다. 다음. 여러분 다음 하면 뭐죠? 다음. 다음. 다음은 나답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특징, 성격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추구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은 다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탤런트 중에서 의리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김보성. 김보성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가 의리를 외치고 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 있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음함, 의리하면 김보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즉 사실은 대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대구에서 특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 김보성 씨가 대구에 와서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의리가 있다,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게 다음입니다. 자, 그런 다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기업에서 우리가 다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다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 여러분들 저 그림에 나오는 저 회사 어디죠? 마켓컬리죠. 그렇죠? 마켓컬리들 많이 사용합니다. 마켓컬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마켓컬리를 창업한 사람이 김스라 대표라고 이분이 30대 중반이었는데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9시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장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남 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신선식품 배달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11시 전까지만 주문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6시 전까지 그 문 앞에 식품을 갖다 줘서 바로 요리해 먹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샛별 배송이라는 것 그것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김스라 대표의 마켓컬리를 보면은 첫 번째 제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제품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김스라 대표는 본인이 생각할 때 강남 사는 주부가 원하는 게 뭐냐. 일반적인 온라인 식품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예를 들어서 마장동의 브레드와 같은 고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의 어떤 베이커리라든가 정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배달을 시켜줬고 음식의 양도 강남 사는 맞벌이 부부면 두 사람이던가 더 많아봤자 애 하나 정도 있으니까 두 명 내지 세 명에 맞춰서 양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샛별 배송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라는 부분도 일반적인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라색 칼라, 그다음에 제품을 배달할 때 처음부터 아이스팩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전지현 씨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 디테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럴 거야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녹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다음이 있다. 그 기업이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초연결성이 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안과 밖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알잖아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배달 앱 시장에서 1등이 누구죠? 아니 배달 앱, 음식 시켜 먹는. 그렇죠, 배달 앱 있습니다. 배달 앱, 배달 앱으로 주로 음식을 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팀에서는. 제일 꼬래비가 시키겠죠? 막내가 시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주로 뭐 이제 엄마 눈치 보이는 지준생이나 백수들이 시켜 먹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B급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무한도전 즐겨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앱은 그 타겟에 적확하게 맞춰서 배달 앱. 론칭 광고라든가 뭐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이뻐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런 B급 감성의 광고들을 통해서 바로 타겟 고객들한테 배달 앱. 배달 앱 어떤 조직 문화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수직적이고 꼰대 같은 문화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버리고 배달 앱. 외면했겠죠. 근데 배달 앱 조직 문화가 이런 겁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송파구에서 일자라는 방법 11가지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배달 앱 조직 문화를 나타낸 건데 그 문서를 보면 배달 앱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잡담이 경쟁력이다. 그다음에 휴가 갈 때 눈치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배달 앱은 안과 밖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또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투명성이다. 조직의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이 사진 속에 멋진 남자가 지금 서핑을 하고 있죠. 저분이 이제 그 입원 신하들하고 요즘 한국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를 만든 분인데 원래 저분은 유명한 그 암벽등반가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암벽 본인이 등반을 하면서 그런데 암벽등반을 할 때는 우리가 피톤이라고 해서 바위에 박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다가 줄을 걸어서 자기들의 어떤 생명줄로 하고 있는데 그 피톤을 박을 때마다 바위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즐기는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환경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는 매년 매출의 1%나 아니면 매출의 1%하고 이익하고 비교를 해서 더 많은 보통 매출의 1%를 환경보호기금으로 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사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환경보호라는 것은 우리 사업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보호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업은 정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옆에 있는 광고 사진인데 저 광고 사진이 2011년 11월에 미국의 가장 판매가 많은 주관을 뭐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도 많이 아는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때가 사실은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이 재킷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재킷을 만들지만 어쨌든 이 재킷을 생산하는 데는 탄소가 얼마 소비가 되고 폐섬유가 얼마가 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정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이라는 것은 정말 환경보호에 다음이 있다. 환경보호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음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하나의 어떤 다음으로 무장하는 디테일, 조직의 안과 밖이 똑같은 투명성,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이, 그 개인이,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니까 빨리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직 한 명. 혹시 여러분들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세요?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저기 어디 가서서는 이런 거 보고 아,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벌써 연배가, 일단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주유소 습격사건입니다. 주유소 습격사건 꽤 유명한 영화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저 네 명이 뒤에 있는 저 떼거리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인제 저기 그 친구가 아니고 후배가 묻습니다 유효성한테 형형 이렇게 많은. 떼거리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유효성이가 한 마디 했죠. 야 나는 상대가 몇 명이든 간에 한 명만 패 한 명만 패면 돼 그러면은 공포가 전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포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초연결되다 보니까 감동이 전염된다는 거죠. 감동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전염시킬까? 어떻게 감동을 전염시킬까? 영어로 우리가 원래 그 이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모션, 감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모션을 보면 이는 접도고 모션은 움직이다, 무브, 모션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어떤 움직임, 사람의 액션을 유도하려면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중요한 거고 그럼 어떻게 감동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연결된 한 명하고 오롯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과 내가 오롯이 눈을 맞추고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순간. 원래 이 진실의 순간이라는 말은 스페인 투우에서 나왔습니다. 스페인 투우에서 보통 투우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투우사가 한 시간 정도 소를 데리고 막 소를 찌르기도 하고 나쁜 말로는 희롱하는 거죠. 또 희롱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소의 목에 칼을 찔러 넣어서 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 마케팅에서도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원래 진실의 순간은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내가 이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진실의 순간. 고객과 내가, 고객과 우리 제품이 오롯이 마주하는 순간. 즉, 그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고객한테 감동을 줬을 때 그 고객은 저를, 우리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본인의 세계.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이 진실의 순간에 굉장히 잘했던 기업 하나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스포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신발 쇼핑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워낙 고객 만족을 잘 한다고 해서 아마존에 M&A 당한 기업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스포츠는 진실의 순간이 여러 가지가 보통은 고객이 제품을 만나는 순간인데 스포츠는 우리의 진실의 순간은 우리 고객과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콜센터, 고객이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감동을 전달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요즘 사실은 비용 절약한다고 많은 기업들이 콜센터를 다 아웃소싱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필리핀의 콜센터가 있고 인도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어떤 고객에 대한 감동이라는 건 없죠. 그리고 보통 많은 기업들이 콜센터가 한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고객의 콜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서 스포츠에서 가장 길게 고객과 통화한 시간이 10시간 30분입니다. 10시간 30분. 그래서 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주면 어떤 부인이 모든 온라인 사이트마다 자기가 추천한다고 막 글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 하면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신발을 주문하려고 어머니 신발을 사시려고 신발을 한 두 켤레 정도 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사이즈가 내가 확실치가 않아서 한 두 켤레 정도 사놓고 내가 신켜보고 하나는 내가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반납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자세에서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반납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은 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신발을 반납 못했는데 조금 정리되면 내가 신발을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이 집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콜센터 직원이 하얀 국가꽃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면서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온 동네에 닿고 날른 거죠. 즉 감동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한 명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왜 한 명 감동이 중요하냐면 위에가 과거에 초연결성 시대 전에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과정이 내가 먼저 제품을 알고 제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제품이 좋으면 내가 구매라는 행동을 하고 또 사고 나서 마음에 들면 내가 반복 구매를 하는 즉 그것을 우리가 4A 고객 경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것은 연결성 시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결성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알고 나서 관심이 생겨. 그럼 바로 사지 않죠. 뭐 하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물어보죠. 리뷰 찾아보죠. 즉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 다 보죠. 그래서 후기 다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삽니다. 사서 또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떡하죠? 내가 후기 올리죠. 추천을 해주죠. 즉 고객을 감동하면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그 고객과 연결된 세상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오롯이 감동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라. 연결하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래요. 연결하라. 연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훨씬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오늘은 동영상은 생략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초연결성 시대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밖에 몰랐어요. 결과밖에. 그런데 이제는 항상 Always Connected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알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관심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즉 거기에 언제 연결해야 되느냐. 무엇을 연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가 있는데 첫 번째. 언제 연결해야 되느냐. 지금 연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준비됐을 때 연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연결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 BTS 사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6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즉 그전까지 아이돌 그룹들은 내가 데뷔하고 나서 블로그를 운영했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데뷔 6개월 전부터 자기들이 연습생일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팬이 올린 글인데 팬이 어느 날 그걸 봤겠죠.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6개월 후에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디 읽었는지. 본인이 우연히 블로그에 가봤더니 방탄소년단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내가 키운 내 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것처럼 데뷔 전부터 내가 블로그 보면서 응원했는데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뿌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지금은 숫자가 조금 더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다른 아이돌 그룹,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팬 수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실제 리트윗 내지는 공유, 추천 이런 것들은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고객, 행동하는 고객 즉 팬이죠. 팬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부터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여기 중간에는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가 있는데 무엇을 연결해야 돼? 모든 걸 연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제품도 연결해야 되고 내 가격 결정 과정도 연결하라는 거죠. 가격 결정을 내가 하지 말고 고객이 하도록 연결하라는 거고. 그렇죠? 유통도 연결하고 프로모션도 연결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스마트의 수입 맥주 광고입니다. 나중에 한번 수입 맥주 광고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데 정말 감동적인 광고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광고고 제가 이게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는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즉 뭘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 광고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광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승전결. 이게 짧지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이 또 있어요. 기승전결과 반전이 있고 거기에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결한다.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이야기 구조, 이야기라는 틀 속에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제 이야기는 마쳤고요. 링컨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초연결성 시대. 모든 사람을, 아니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일부 사람도 잠시도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음으로 진실의 순간을 찾아서 한 명을 감동시키고 그 이야기들을 연결의 구조를 통해서 퍼트려 나갈 때 우리도 기업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새기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SNS 플랫폼을 설계하셨던 우리나라의 대표님 한 분이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공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귀에 쏙 들어와서 굉장히 오래 남아있었는데 울림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국은 일관성 있는 진정성, 그리고 투명함. 이것이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경북의 경제진흥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마케팅 야전사령관한테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혹시 다른 이력이 있었다면 공직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이력을 갖고 계셨길래 이런 강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던 지점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베이스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직장생활의 시작은 제1기획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제1기획에서 광고 기획자, 어카운트 A로 한 5, 6년 정도 일을 했고 그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나신지 모르겠지만 파로돈X, 로치XX, 아디XX 이런 것들 광고를 하다가 광고라는 영역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서 마케팅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하이텍 마케팅으로 MBA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사실 그때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 쪽에는 마케팅팀이 없었는데 제가 마케팅팀을 만들고 그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블루블랙폰, 벤츠폰,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어떤 광고 마케팅을 제가 다 담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삼성전자를 퇴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퇴임하고 나서는 그때 이제 퇴임하고 책을 한 권 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까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의 혁명,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하는 방법의 어떤 전도사처럼 뭐 신문의 기고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은 아까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지만 기업의 크기라든가 자원이 중요하지 않고 상상력이 문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스타트업의 전성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제가 엔젤 투자자도 하고 멘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이제 경북 경제진흥원으로 내려가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또 제가 사실은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던 어떤 그 고향의 커뮤니티에 봉사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내려가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력을 들어보니 세상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주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보면은, 책에 보면은 밀레니얼의 일상에서 마케팅을 찾겠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밀레니얼의 일상이 중요한지 그리고 밀레니얼의 일상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찾아보라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밀레니얼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밀레니얼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다른 게 아니고 밀레니얼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레니얼은 디지털 네이티브죠. 날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디지털에 민감한 세대고 디지털과 같이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Always Connected 되어 있습니다. Always Connected 됐다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죠. 잠시도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시대죠.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이 과거에는 주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2초였답니다. 지금은 8초로 줄어들었답니다. 끊임없이 카톡 울리지 전화 오지 문자 오지 8초로 줄어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금붕어가 9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붕어보다도 집중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뭐랄까요. 의도된 노이즈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광고, 광고. 이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인생술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홍진영 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홍진영 씨가 나왔는데 그때 홍진영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새빨게 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홍진영 씨가 옷을 씻으러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맥주 한 잔을 마시니까 새빨게 졌는데 몸은 새빨게 졌지만 얼굴은 알고 계시죠. 얼굴은 새하얘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방송 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홍진영 씨한테 DM, 다이렉트 메일이 엄청나게 간 거예요. 톡으로도 가고 언니 도대체 이 미친 커버력의 비밀은 뭐야? 뭐 써?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좀 스며들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밀레니얼의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밀레니얼의 일상들을 알기 위해서 혹시 요즘 뭐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 있으세요? 뭐 보세요? 여신가들아가 아, 여신가들아. 그것만 보세요. 괜찮네요. 여신가들아는 이런 거. 저는 요새 재미있게 보는 게 선배 그립스틱 바르지 마. 철인왕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밀레니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밀레니얼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변화의 징후를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하신 프로젝트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흥원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방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방을 요즘 대표하는 단어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년 인구하고 39세 이하의 가임 여성 인구를 나눴을 때 그 비율이 0.3 이하가 되면 30년 뒤에 이 도시가 사라질 거다, 말 거다 이런 어떤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물론 이 지표가 과잉 단순화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플하게 지방이 직면한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19개가 지방소멸의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의 위험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임 여성 인구, 즉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년들이 자꾸 떠납니다. 서울로 자꾸 도시로 떠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떠나는 원인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일자리지만 일자리 외에 또 다른 큰 것이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문화적 다양성. 재미가 없다는 거죠. 보링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방이 좀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는 프로그램은 서울에 살고 있던, 아닌 서울, 그러니까 경북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 경북으로 와서 창업이나 창직, 즉 단순 창업이나 창직이 아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창업이나 창직을 하게 되면 1년에 3천만 원씩 2년간 저희가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경북 외의 지역에서 있다가 다시 경북으로 와서 보니까 경북에 있던 어떤 기존에 우리 경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버려지거나 뻔하거나 잊혀졌던 것들인데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역의 어떤 잊혀지거나 버려진 자원들을 새로운 눈으로 봐서 반짝반짝 닦아서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모험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하면 우리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은 뻔하잖아요.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면 서울로 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직장 같은 데 들어가서 조직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삶이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 주류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오롯이 나 100%로 살고 싶은 사람들 즉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스타일의 모험가를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움이 존중받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기업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자기가 성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주는 참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식품회사에 닿는 처녀가 성주의 참여랑 결합해서 능행이라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데 대박이 나고 또 관상어에 빠져있던 친구 코리다스라는 관상어 수종이 있습니다. 코리다스에 빠져있던 청년이 경산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하면 대추가 많습니다. 버려진 대추나무랑 결합해서 수족관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뭔가 세상의 징후들을 찾아서 궁금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뭐세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면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를 여행을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도 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저는 사실은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시골 한복판에서 관상어를 파는데 매출이 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밀레니얼들의 독특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게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생태계일 것이고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재미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밤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있죠. 저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런 변화가.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내는 변화는 청년들이라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고 소상공인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기업들도 쩔쩔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 될지 모험을 안 하기 때문일까요? 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기고했던 글이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기관도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거기에 두 가지가 이 중소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크기에 기준한 말이거든요. 너는 대기업은 크고 중소기업은 작고 크기에 기반한 얘기고 또 그 얘기에는 암묵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업을 만들고 나서 중소기업으로 갔다가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단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과거에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500개를 뽑은 포춘 500대 기업이 창업에서부터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평균 기간이 20년 정도, 2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요즘에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하기 전 시총 1조가 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유니콘에 도달하는 기간이 2년 전에 5.5년이었고 지금은 아마 3, 4년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훨씬 더 짧아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4.7조에다가 4.7조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M&A를 댔고 또 2015년에 만들어진 마켓 히어로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시총 1조가 넘어가고 있고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기업들이 크기에 기반한 내지는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기업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을 한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소기업이니까 다음은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고 난 대기업으로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을 다시 나누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속도에 기반해서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냐라고 저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천천히 죽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빨리 죽거나 빨리 올라가거나 그런데 그 대신에 빨리 죽으면 부활의 기회가 있고 재생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천천히 죽어버리는 것,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는 속도에 기반한 단어로 바꿔야 되고 그 속도에 맞게끔 기업들이 즉 우리가 기하급수적 기업들은 세 가지가 틀립니다. 첫째는 시선의 지향이 중소기업은 현재를 보는데 기하급수적 기업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가 틀립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참 경북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막 느껴지는 과거에는 그게 어떨 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정도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성공해라. 많이 실패하고 많이 성공하고 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갔는데요. 이제 할 일보다 짧게, 이제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남은 저희 시니어TV 애청자들을 위해서 딱 한 말씀만 남기신다면 딱 한 말씀만 남기실게요. 네, 네, 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연인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인 좋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자연인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제 방을 해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들, 호기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제프 베조스가 은퇴하고 이제 우주산업의 자기는 아마존에서 은퇴하겠다고 했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은퇴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은퇴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만 라이프스타일의 무언가가 되지 말고 우리 은퇴한 시니어분들도 정말 라이프스타일의 모험가가 되어보시라는 말을 마지막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점을 선으로 잇는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의 선으로 이을 수 있다면 다시 무언가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민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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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